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을 맞이해서 더 나은 본향이라는 말씀으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구정명절은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되었는데 내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교회는 이탈 측과의 대립 상황이다 보니까 명절 기간이지만 지킴이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본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교육자들과 직원들은 가족 어르신들 인사드리지 못하고 지금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봉사에 참여해 주시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사익생 그러니까 우리 샬롬이라든가 이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참석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가 지킴이 표 배치가 정식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화일부터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시간이 되시는 분들 이렇게 함께 동참해서 지킴이 활동을 또 은혜 가운데에 맞춰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임시당회 때 당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2월 4일에는 당회장 선거 및 기타 안건을 위한 그 안건으로 임시당회가 개최되었고 그때 제가 당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먼저는 선출해 주신 당회원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아직 다음 주에 공동회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께 대한 인사는 모든 절차가 맞춰지면 그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공동회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당회에서 당회장 선출만 한 것이 아니라 차기 당회장 선출 확정을 위한 공동회의 개최 안건을 결의했습니다 우리 교회 정관에 따르면 일주일 전에 공동회의가 있기 일주일 전에는 교회 주보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야 된다 어제 공고가 됐습니다 어제 날짜로 공고를 해서 예정대로 다음 주 주일 2월 18일 날에는 공동회의가 개최됩니다 그동안 해 바뀌면서 공동회의 명부를 작성을 하게 됐는데 근본 공동회에 해당되는 인원은 총 4,120명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만 투표에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 명부의 열람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교회 선거관리 규정 제6장 20조를 보게 되면 개회 일주일 전, 다시 말하면 공동회 일주일 전부터 사무국 또는 별도의 장소에 비치하고 그것을 우리 성도님께서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열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도님께서는 빠짐없이 그 열람을 확인하셔서 혹시 내 이름이 거기에 빠져 있는가 그래서 뭔가 불이익을 당한 일이 없도록 그 열람에 동참을 해주시고 다음 주 공동회의는 예전과는 달리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고 바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3부 예배 마치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주일 2부 예배가 마치면서 바로 공동회의가 진행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식사, 점심 식사를 걱정하실 텐데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공동회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마르다, 엘님 식사 준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교회에서 빵을 준비라고 했습니다 부족하시면 두 개 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식사가 그렇게 진행됐어요 다음 주에는 3부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빨리 공동회의를 진행을 해서 3부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조금 시간이 미뤄지게 되면 마치자마자 3부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2월 18일 날 공동회의를 절차를 통해서 하는데 이탈 측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공동회 광고하면서 분명 이탈 측에서 공동회에 대한 반대가 있을 것이다 저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상한 대로 2월 18일 날 정관 개정을 위한 공동회 개최를 공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이탈 측이 개최하려는 공동회의회는 지난번 법원이 9월 달에 명령했던 그 공동회의 명분은 분명히 사무국과 협의를 하는 것을 분명히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명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탈 측의 공동회의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이탈 측도 저희 교회에 대해서 두 개의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첫째는 자기들의 공동회의를 방해하지 말라는 방해금지 가처분 둘째는 우리 교회의 공동회의를 금지시켜달라는 개최 금지 가처분입니다 그런데 이 가처분이 18일 전에 진행되게 됐습니다 남부지방 법원에서는 내일 모레 화요일이죠 13일 날 오후 3시에 이 세 가지 가처분을 묶어서 심리를 하고 그동안의 경우를 보게 되면 18일 전 아마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이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께서는 이 남은 기간 동안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 공동회를 통해서 교회 질서와 권위가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험이 역사하는 그런 공동회 및 교회 정상을 이루는 그런 공동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주 좀 더 뜨겁게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속사 운동센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또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11월 19일 날 구속사 운동센터 이사 및 대의원들은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임시총회의 안건은 무엇이냐면 이승연의 이사장 해임 그리고 구속사 관련 강의 및 출판 금지를 결의했습니다 임시총회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이승연 등은 이러한 결의는 무효이다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본인이 본인 자신이 이사장님으로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또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이것을 법원에서 각하시켰습니다 기각이지만 결국에는 또 한 번 더 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판단이 난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작년 말 승례날 12월 17일에 승례날에 성로들 사이에는 이탈 측에서 그때 12권을 출간한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다는 것들이 이런 얘기들이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적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구속사센터 운동센터 이사들과 대의원들은 만에 하나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임시총회를 개최를 했고 당시 구속사센터 이사장이었던 이승현 해임 조치를 결의했던 것입니다 법원은 무엇보다도 이승현의 임기가 만료됐다 1월 3일인가 13일인가가 임기 만료고요 그리고 대체로 구속사운동센터에서 진행된 절차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면에서 지난 월요일 2월 5일 날에 각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런 판결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승현은 더 이상 구속사운동센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이다 그리고 구속사센터 이사장이라는 직함으로 구속사 관련 강의 및 출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 상황을 우리가 몰랐는데 살펴보니까 이승현은 그동안 구속사운동을 본인의 것으로 개인의 그러한 어떤 그러한 사유하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장치와 시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 결과 원로 목사님의 명예가 훼손되고 그리고 또 구속사 말씀의 운동이 과연 무엇이냐 이 성도들이 혼란스럽게 만들었으며 또 한국 교회가 또 한국 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정말 또 미혹을 할 수 있는 그런 불법적인 행위가 이제까지 시도되어 왔다 시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판결을 기점으로 앞으로 교회와 구속사 운동센터는 이승현이 이사장 직분을 빙자해서 강의 및 출판하는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엄중하게 대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사장을 해임을 하다 보니까 신임 이사를 선임하게 됐습니다 금년 1월 20일 날이 정기청회가 되는데 이 정기청회에서는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하게 됐는데 그 당시 제가 대리회장이다 보니까 저를 우리 이사들과 총대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구속사 운동센터 이사장으로 선임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당시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이러한 법적 문제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지난번에 임시청회 결과를 재취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5일 날 오전에 임시청회를 다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월 21일 날에 정기청회에서 결의된 이사장 선임을 다시 새로운 이사들이 취인하는 절차를 밟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그날에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중심은 구속사 말씀 전파입니다 그래서 구속사 운동센터의 신임 이사장으로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구속사 말씀 전파의 모든 방법을 재검토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구속사 말씀 전파 운동이 더욱 활성되는데 전심전력 할 것입니다 추후 구속사 운동센터의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우리 성도님께 보고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께서는 구속사 운동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돼서 조속히 구속사 말씀 전파가 다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뜨겁게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제 2월 14일 이번 수요일부터가 2024년도 사순절 되겠습니다 사순절은 좀 힘든 교회 절기지만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경건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마음 준비를 하시고 2024년도 또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각자 각자 사순절을 준비하고 동참해서 주님의 발자체를 쫓아가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 다 되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교회에서는 사순절 주간 시작되는 그 금요일부터 작년과 같이 교구 금요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지킴이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기도가 부족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모리아 성전에서 특별히 이제 공동회의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정말 그날의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공동회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능력 하나님의 위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기도에 동참하시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광고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